다른 온도에서 광학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16도의 차가운 물을 만들기 위해서 0.85% 소단물을 냉동고에 잠시 보관해서 16도를 만들었습니다. 34도의 따뜻한 물은 전자레인지에서 15초가량 데워서 따뜻한 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뜻한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34도에서 멈췄습니다. 실험을 위해 재빨리 입디스크를 넣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입디스크 만드는 방법은 제 전 동영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디스크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방 왼쪽에 있는 미지간물에서 입디스크가 1개 그리고 2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4도와 16도의 입디스크의 효율을 보면 34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입디스크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참 뒤에서야 차가운 물에서 입디스크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온도에 따른 광합성을 실감나게 배울 수 있는 교제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를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지 않은 온도에서는 오히려 광합성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원래 AP바이올러지에서 먼저 시작된 실험인데 제가 이렇게 미지근한 물 혹은 차가운 물을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실험 방법이 굉장히 더 많이 발전되고 또 좀 더 좋게 개선되어서 교육법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험법을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뿐만 아니라 셀루판지를 이용해서 적색광, 청색광, 그리고 노란색광에 의해서 광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제한된 빛을 주어서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짐에 따라서 광합성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실험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을 비교하는 실험보다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실 수 있고 실제 학생들에게 광합성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실험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